아, 정말 아침부터 A급 스타 데리고 정말 아, 왜 이들 안 와요, 이거? 아, 진짜 이거 8시 42분! 40분을 시작해, 이거 어떡해, 진짜 아, 나 오늘 스케줄 있는데, 제가 스케줄 있어요, 오늘 오늘 저녁에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한단 말이야! 전화도 안 받는데, 애들? 왜요? 이게 뭐야? 원래 빨간 봉투 아니에요, 이거? 돈 아니야? 아, 그럴 리가 없지. 뭐, 미션 좋은가? 네. 소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현실로 바꿔드립니다. 소원 접수 시간, 2011년 7월 5일. 소원 내용, 나 빼고 얘네 다 잘라주세요. 버즈코리아. RC 바로 인사 드립니다. 管이 버즈코리아 촬영하는 걸 못 보셨어요? 저 오늘 거기 MC하러 왔는데. MC. MC?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새 MC 라니아의 리코입니다. 우리는 키워버스 감사합니다. 이제는 5명이 떼 거주로 와서MC라고. 근데 우리 뭐 이걸로 뭘 하나요? 梅田 이 게임으로써 그 여러분들의 소원을 불러드리도록 소원을 다해봤어. 一生懸命願いを書いた4人のMC、果たしてその願いとは。 こうしてMCバウの願い受付完了。 切れました? 本当に!? entonces、1TOP! こちらは、1TOP! 通り! それから、1TOPMCで戻りましたか? よい! じゃあ、今日は。 じゃあ、もう少し折っていこう! ボーズコレア! ブログでもしかないように、 攝裕もしかないように、 とても、 パーズコレアのすごい古いところに紹介する! 오늘 보러 단독 mc 다시 찾아온 바우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우さん,これからは願いはほどほどに bornの họcであるので As for you were,踊られた人が多くの人を知っている人もいelsかね アザを・ブレースまたはあると元気のあるカラ頑actic人も遅いですね フェーンオーナー Zevのそうが日本のファン そこで準備されたスペシャルゲスト探しミッション 6名宿舎で6人の日本人ゲストを探せ ヒントは写真1枚のみ 果たしてMCバウは6人のゲストを探すことができるのか この大きな地で? この地域を探しているの? この地域を探しているの? ああ、あなたにいるの? この地域を探しているの? このフレイジーなファンディーがない 私たちはエリティのファンディーがあるのです 坐いてあるの? バーメーにひといわれた者を探していろいろ ああこの Generatorのファンディーで イボンプ Skillのファンディーです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빨리 찾아야 돼요. 우리 일본팬들. 그냥 바로 가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네. 조건 없이. 이거 뭡니까? 잘 보라고? 6人のゲスト探し準備完了! 좋았어. 혹시 일본 봤어요? 음료 아니야, 이거? 감사합니다. 이 분 보셨나요? 아니요. 여보는? 아니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솔직히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못 봤는데? 못 봤어요? 어디 갔지? 堂々と立っているUを横目に見ながら過ぎ去ってしまうMCバウ。 안녕하세요? 혹시 이 분 보셨어요? 못 봤어요. 못 봤는데요? 에이, 보셨면서. 못 봤어요? 원래는 그게 nur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네? 이분들은 찾아야 되겠네요, 제가. 안녕하세요? 혹시 이분 아니세요? 이분이랑 너무 닮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표정 한번 지워보세요 이게 잘생기지 않았거든요 맞다 잡았다 이분 맞죠? 이분이 이분 아니에요? 한국말 너무 잘하는데? 뭐야 이거 이 친구 뭐야? 너무 잘생겼다 이승구 아니야 아여기서 많이 봤는데 잘생겼어 아저씨가? 이승구이 뭐지? 이승구이 아니거든 이승구이 아니거든 표정 한 번 이렇게 표정 좀 해주세요. 이렇게 표정 이렇게 이렇게 잡았다 이노나. 이주요! 아니에요. 잡았는데 뭐. 맞죠? ラニア編のヒョウキンモノユウオケンキョ。 이분 다 모르시는 분이에요? 잘 모르겠는데. 저기 혹시 이분들 보신 적 있어요?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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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이죠. 이분! 이분! 점! 눈! 고! 입! 잠깐만. 오케이. 맞어? 맞죠? 오케이. 이분 맞죠? 오케이. 아, 팔로우미. 와요, 과장님. 아유, 곤방아? 오케이. 하하하하! 투명 성공! 1층은 다 뒤져봤고. 와, 샤워실! 샤워실 쪽으로. 3층, 오케이. 느낌이 왔어. 샬롯 홈즈. 3층이야. 3층 어디로 올라가요? 하이, 형님. 오케이. 갑시다. 혹시 이분도 모셨어요? 이것만 해서 이분도 모셨네. 오, 보셨어. 누구누구? 멋있는데, 이 사람. 보시지 못했고. 그 사람이 누구야? 멋있는데. 그러니까요. 멋있는데. 감사합니다. 다시 보면서. zamont이. 쇼워. 뭐.. 선생님.. também.. 다시..